산 조상도 허락을 안 했던 결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상도 산 조상이 허락을 안 하는데 진짜 조상이 합의가 들리가 없어서 합의가 못 들었어요 원래 결혼을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래도 조상들은 이혼을 못 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뿅 유튜버 그리고 BJ님 최고기 그리고 육갯잎 이 두 분의 이혼에 대해서 무섭적으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이 두 분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느껴지는 기운에서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사이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크게 나오는데 이거는 산 조상에서 서로의 부모 쪽에서 괴롭혀서 결국에 이혼을 했다 밖에 안 나오거든요 둘은 크게 어차피 싸워봤자 작은 것에 싸우고 또 크게 회포를 풀고 이렇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장애물인 거는 둘 사람의 부모 대략 이 두 사람이 부모 때문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는 우선은 산 조상도 산 조상도 허락을 안 했던 결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상도 산 조상이 허락을 안 하는데 진짜 조상이 합의가 들리가 없어서 합의가 못 들었어요 원래 결혼을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래도 조상들은 이혼을 못 해요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팩트 있게 제일 큰 거는 부모가 한몫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혼탐굿이라고 해서 조상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 굿을 했어요 굿을 하고 합의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진행이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이 계신 경우는 혼탐굿을 하세요 하시고 조상에서 합의가 들어서 잘 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굿을 하시고 또한 이윤도 얻고 이 가정이 가암한 사선이 되어있게끔 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굿도 하고 아니시면 이제 인연 합의를 드리는 초발언 같은 걸로 하세요 우리가 결혼을 할 건데 초를 켜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잘 살 수 있게 좀 빌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작게나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성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공떡을 드리는 거죠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야 있어 보여요 서로의 마음은 있거든 서로한테 마음은 있거든 그래도 5년이란 세월은 무시를 못하거든요 세월은 무시를 못하고 또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애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가장 큰 문제죠 아이가 가장 큰 문제지만은 우선 제일 큰 건 두 사람이 점이 있어요 애틋한 뭔가 아직 남아 있네요 뭔가가 아직 남아 있어 그리고 아직 우리 붉은 실이라고 운명의 실타래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붉은 실타래가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마음과 마음끼리 묶여져 있는 실인 거죠? 네 실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확률은 큽니다 참기름은 잊지 않던 곳을 찾아왔어요 참기름은 잊지 않던 곳으로 뱅이라고 했어요 자기름은 잊지 않던 곳으로 생담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생담센이 일어났어요 사과를 이해하자면 존은 이슬이 일어났어요 어이거에 믿는 것 같아요 제발 worship